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위촉장 성명 임정환 귀화를 2020년도 평택시 장애인복지원에서의 상인공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평택시 장애인복지원 이사회 이사장 박종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원 인증서 성명 이승영 이 사람은 평택시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아 사인으로 적응하도록 꿈과 희망의 호험에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원자입니다. 2020년 7월 27일 평택시 귀체병인연별 주의자 남잉효 홍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판 전달 축enders 사진부터 시청 To you 선판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체 촬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님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